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쌤입니다. 자 여러분 강의자료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강의자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딱 세 단어로만 이루어진 초간단 영어화야문장 30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짧은 문장들 배우는 이유 있죠? 뭐요? 처음은요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 아주 짧은 문장으로 자신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배우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나중에 긴 문장 만들려면요 이 짧은 문장이 뼈대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영어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요 오늘 문장 여기 싹 한번 보세요. 어떤거 나와있냐면 초록색깔로 있는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Are you excited? There it is. Thanks for waiting. Who said that? 그와 같이 영어공부하신 분들은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 문장 여러분이랑 30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제가 말한 목적 그대로 여러분들 긴 문장 만드시거나 아니면 내가 짧지만 정말 내 생각 자신있게 말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좀 들으시면서 내가 이야기한다고 상상하고 요런 상황에서 요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장이요. 자 첫번째 배울 문장은요. I will have both에요. 자 우리요 I will have 가지고 문장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 우리가요 음식점 갔어요. 저 요걸로 할게요. 저 요거 먹을게요.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셔야 하는 문장이 바로 I will have에요. 자 이 have가 가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때때로 뒤에 먹을 것이 온다던지 뒤에 뭐 have dinner, have lunch와 같이 저녁, 점심, 아침 요런거 나오면 먹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문할 때요. 저 요거 먹을게요. 뭐 예를 들자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먹을게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I will have 하시구요. 하나니까 어나 언 붙죠. 언 아이스트 메리카노라고 해주시면 돼요. 저 카페 라떼, 라떼 한잔 먹을게요. 하면 어떻게 해요? I will have a cafe latte.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나와있는 문장은요.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하다가 요거 요거 하다가 저 요거 두개 다 먹을게요. 라고 해서 both 하면 이거 둘 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 두개 다 먹을게요. 뭐 아니면 두개 다 마실게요. 어 때로는 어디 쇼핑할 때 어 저희 두개 다 제가 사갈게요. 가질게요. 라는 뜻으로 I will have both. 라고 이야기 해주시면 되구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I will have both. I will have both.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it's your right 이라는 표현이에요. 어 요거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아직까지 안 배웠어. 요게 사실 세 단어로 된 영어회화 51강이에요. 벌써 우리 한 1500문장 배운건데 어 아직도 안했어. 아직도 안했더라구요. 그죠? 너무 많이 쓰이는거에요. at all right 하면요. all right 하면 이제 괜찮다는거구요. at all right 그거 괜찮아요에요. 자 우리 괜찮다는 말 한국말로 쓸 때 언제 씁니까? 누가 저한테 실수했어요.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쳤어요. 그러면 아 죄송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너 일로 와봐. 이렇게 안하잖아요. 그죠? 아 괜찮습니다. 하고선 지나가요. 그때 뭐 누가 여기 물이 튀었다던지 커피를 쏟았다던지 누가 사과할 때 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it's your right 이라고 이야기해요. 어 또 괜찮아요. 언제 이야기할까요? 음 뭐 저는 이런 상황 있을 것 같아요. 친구 집에 뭐 놀러갔어요. 근데 어 친구 집에서 잠자려고 하는데 아 미안해요. 근데 지금 이불이 이거밖에 없어.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야 여름에 더운데 여름이불 갖고 와. 뭐 이렇게 안하잖아요. 그죠? 어 괜찮아. 그거라도 덧고 잘게. 베개 이거밖에 없는데. 아 괜찮아. it's your right 이라고 해요. 괜찮아요. 그리고 또 괜찮아요. 언제 할까요? 어 누가 뭐 예를 들면 호의를 보여줍니다. 어 요거나 좀 남는데 너 먹을래? 아니면 뭐 요거 좀 남는데 너 가질래? 근데 나 이미 배부르거나 너무 많아요. 아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할 때도 it's your right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지금 딱 상상하시는 거예요. 머리 넣으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할 때 it's your right 해주시면 돼요. 자 정말 많이 쓰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it's your right. it's your right. 어 괜찮다는 표정 같이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래 보면요. I'm gonna slip 이라는 표현 있어요. 자 제가 여기 g-o-n-n-a 라고 gonna 라고 썼지만 원래 이거 뭐죠? going to를 줄여 놓은 거예요. 너무 많이 쓰니까 I am going to를 줄여서 I'm gonna 라고 줄여서 쓰죠. 미래에 어떤 거 내가 할 거야 라고 쓰는 표현입니다. 어 글로 쓸 때는 gonna 라고 쓰는 거 이제 옳지 않고 going to 라고 써주시면 좋고요. 이거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I will 이란 뜻이 대동소의하다. 그냥 뭐 바꿔가면서 쓸 수도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냥 미래 쓸 때 우리 I'm gonna 내가 어떤 거 할 거면 I'm gonna 쓰셔도 괜찮습니다. 어 I'm gonna sleep 돼 있으니까요. 나 잘 거야. 미래 당연히 누군가는 자겠죠. 근데 이 말을 왜 해요? 우리 나 잘 거야. 언제 얘기해요? 갑자기 오후 3시에 나 오늘 11시에 잘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이제 잠들러 가려고 할 때 어 이제 나 자러 갈게 내지는 이제 자려고 라고 이야기할 때 I'm gonna sleep 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I'm gonna sleep. I'm gonna sleep. 좋습니다. 그 아래 보면요. Are you excited?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excited 라는 단어 어떤 뜻을 갖고 있죠? 요거 사전에 보면요. 요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외울 때 그렇게 외웠거든요. 신난 내지는 흥분된 뭐 이런 뜻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누구한테 야 너 흥분됐어? 너 이렇게 얘기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냥 제가 그래서 밑에다가 해석에다가 재밌어 라고 달아놨어요. 어떻게 보면 뭐 완전히 맞는 표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누군가가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처음 딱 했을 때 어 그거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잠을 딱 누웠더니 어 위에서 막 일꾼이 그 이제 일꾼이 뭐 자원 같은 걸 캐거든요. 그래서 뭐 유닛을 막 만들어요. 막 그게 막 막 막 그런 상상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다가 PC방에 갈 때 그럼 얼마나 막 신이 나고 들떠 있겠습니까? 어 그래서 야 너 재밌냐? 너 재밌어? 기대돼? 요런 이야기 할 때 Are you excited?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 뭔가 하려고 할 때 뭔가 할 때 막 막 신날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 뭐 나이 점점 들면서 신나는 게 없어지긴 하지만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 신나? 즐거워? 재밌어? 라고 물어볼 때 Are you excited?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Are you excited? Are you excited?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에 나와있는 첫 번째 문장은 I'm almost there 라는 문장입니다. 어 우리 almost 하면 어떤 뜻이죠? 어 거의 라는 뜻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I'm almost there 하면 어떤 뜻일까요? 그러면 나 거의 거기 다 온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 세 단어 초간단 영어회화 문장 배울 때 I will be there I'll be there 요런 거 많이 배웠었잖아요. 그죠? 내가 미래에 거기 있는 상태일 거야 나 갈 거야 하잖아요. 요거 현재 형태인데요. I'm there 하면 뭐예요? 나 거기 있는 상태예요. 근데 almost there 이니까요. 나 거기 거의 다 왔어. 우리 연락 오잖아요. 어 너 어디야? I'm almost there 나 거의 다 왔어. almost 거의 there 거기에 다 와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 거기 거의 다 왔어. I'm almost there 나 거의 거기 다 왔어. I'm almost there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Don't be nervous 라는 표현이 있어요. nervous 뭐죠? nervous 막 긴장되는 거예요. 우리 그 학생 때 시험 같은 거 보기 전에 어떻습니까? 막 아 막 좀 떨려요. 떨립니다. nervous 해요. 여러분이 그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뭐 어딘가에서 인터뷰 그러니까 면접 같은 거 본다든지 새로 뭔가 할 때 긴장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바로 nervous고요. 야 긴장하지 마. don't be nervous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사실 이 nervous 자리에다가 우리 뭐 어떤 상태 나타내는 표현들 많이 넣어요. 뭐 어떤 거 하지 말라고 해서 don't be shy 하면 뭐 너무 부끄러워 하지 마 don't be serious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 와 같이 어떤 거 어떤 상태이지 마 라고 얘기할 때 don't be 로 시작하고요. 너무 긴장하지 마 한번 따라해볼까요? don't be nervous don't be nervous don't be nervous 좋습니다. 그 아래 보면요 to go please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오랜만에 나오죠. 그죠? 우리가 그 미국에 딱 가요. 그러면 어 그 어떤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카페 같은데 가서 우리 카페 한국에서도 카페 가면 이런 거 물어보죠. 매장에서 드시겠어요? 아니면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먹어요? 아니면 테이크아웃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 이 테이크아웃이라는 표현이 어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테이크아웃이 쓰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자주 가는 뭐 카페라든지 햄버거 가게 피자 가게 같은 데서는 요거 가지고 가는 걸 to go 라고 해요. 그래서 for here or to go 라고 물어봅니다. for here 하면 여기서 먹는 거 or 아니면 to go 가지고 가는 거 라고 테이크아웃 하는 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저 포장이요 저 가지고 갈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 테이크아웃 플리즈 하셔도 뭐 되지만 그냥 그 사람이 물어본 게 for here go for here 여기서 드실 거예요 아니면 or to go 가지고 가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대답하시면 되죠? to go please 자 테이크아웃 할게요 포장해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to go please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I can't sleep 있어요. 어 뭔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아니면 점심에 커피를 아주 진한 걸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세상 편하게 머리만 대면 5초만에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코도 엄청나게 굴던데 근데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잠이 잘 안 와 이렇게 잠이 잘 안 와?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I can't sleep 예요. 잘 수가 없어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 잠 잘 쓰는 표현이 그런 거 있죠. 다음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퀭해요. 야 피곤해? 그러면 아 나 어제 잠을 잘 못 잤어. 잠을 잘 못 잤어 할 때도 사실 가장 쉬운 표현은 I can not 새 과거형 could not I couldn't sleep 이라고 하시면 조금 더 우리 짧고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 잠 잘 못 잤어 I couldn't sleep 이 되고요. 나 잠을 잘 잘 수가 없어 현재 형태 표현하려면요. I can't sleep 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I can't sleep I can't sleep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면요. Let's ask them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let's는 뭐뭐 하자고요. ask는요. ask 뜻 우리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물어보다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어 요청하다 내지는 부탁하다 라는 표현도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요기는 뭐 양쪽으로 다 쓸 수 있겠죠. let's ask them 제가 이제 첫 번째 뜻으로 밑에 뜻 달아놨는데 어 them은 뭐예요? 어 보통 그들 을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죠. 동사 뒤에 them 오면 그들 을 내지는 이 ask 뒤에 붙었으니까 그들 에게 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고요. let's ask them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내지는요. 어 때에 따라서 let's ask them 그 사람들한테 좀 부탁해보자 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요 문장은 좀 뭐 자주 쓰인다고 보일 수는 없겠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let's ask them let's ask them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he will like it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역시나 미래 형태로 질 미래 형태로 쓴 거예요. 질문은 아니고 미래의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의 he 그 사람이 like it 그거 좋아할 거야 우리 그렇잖아요. 어 예를 들면 어 he니까 이제 남자한테 쓰면 되죠.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딱 이거 보고 나서 어 야 요거 사주면 아니면 야 여기 오 오면은 he will like it 야 걔 좋아하겠다 라는 표현이요. 어 딸한테요. 아니면 어머님한테 여자한테 어 아 그 사람이 좋아할 거야 하면 she will like it 하면 돼요.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요걸 사다 주면 아니면 여기에 같이 오면 요 소식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좋아할 거예요. 어떻게요? 현재 아니니까 he will like it 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따라 해볼게요. he will like it he will like it 좋습니다. 자 그 아래는요 어 좀 낯서신 표현이 있으실 거예요. it's beyond me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beyond 라는 표현은요. 그 어떤 거 넘어서에 있다는 뜻이에요. 어 넘어서서 넘어에 있다는 거예요. 그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뭐 예를 들면 뭐 너무 깊은 과학이라든지 신의 섭리라든지 우주의 원리라든지 이런 거 다 우리를 beyond 넘어서는 거예요. 그죠? 뭐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저기 달리기 선수가 어떤 뭐 지금 아무리 빨리 달려도 9초 이하로는 못 내려가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능력을 beyond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beyond는 넘어서는 무언가를 뜻할 때 beyond라고 하고요. 그래서 beyond 뭐 이런 브랜드들 많잖아요. 뭔가 이제 내가 기존의 걸 넘어서서 아주 좋은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 beyond 라는 거 브랜드들도 많고요. 이걸 문장에서 it's beyond me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beyond me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서는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라고 제가 써놨는데 어 이럴 때 쓰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요새 보면 뭐랄까요? 저는 이제 요 사무실이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다니는 거리에 제가 요기 일하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저희 이제 가치를 하시는 사람들 별로 젊지 않지만 여기 보면 이제 가끔 20대 초반 뭐 더 어린 친구들도 막 지나다닌단 말이죠. 근데 가끔 보면 어 어 입고 다니는 거나 요새는 이제 그 문신 같은 것들도 정말 흔해요. 제가 같이 예전에는 뭔가 문신하면 아 조폭 이런 생각이 났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정말 너나 할 거 없이 정말 여기도 이 동네 가면 음식점 가면 음식 서빙 해주시는 분들 팔에 막 다 있어요. 근데 아 그런 거 보면 저로서는 저 이제 늙어버려 제가 이제 여기서 늙었다고 이야기하기엔 좀 그런데 그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아 저렇게 저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It's beyond me 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는 조금 상상하기 힘든 거죠. 뭐 한다고 해도 조그맣게 남들 안 보이는데 할 수 있지만 막 이거는 제가 옛날 그 친구들보단 옛날 사람이니까 뭐 아니면 이 동네 지나다니다 보면 가끔 패션이 막 너무 짧고 막 그냥 표정이 아이고 이거 당황스럽네 뭐 이런 표정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막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It's beyond me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이 It's beyond me 구요. 뭐 우리가 이런 문장 언제 만들어서 쓰겠습니까? 다만 beyond 라는 단어의 느낌을 좀 잡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 보면요 I was right 라는 표현이 있어요. I was right 내가 맞았었어요. 자 right 은요 올은 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이것도 한번 정리하긴 해야 돼요. 그죠? 오른쪽 의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권리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죠? I was right 어 니가 맞네 내가 맞네 하다가 딱 결과가 나왔어요. 야 내가 맞았잖아 내가 맞았었어 I was right 이라는 거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I was right I was right 좋습니다. 뒷장이요? 뒷장에 작은 글씨 있는데요 이거 친절한 영어 교실 들어주신 분께서 후기 남긴 거 여러분께 간단히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친절한 영어 교실은요 친절한 대학이랑 달라요. 별도 사이트에 380강 정도 강의 올라가 있고 이 책으로 같이 공부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영어 공부하시는 분이고요 작년 11월 21일 첫 수강 후 2022년 6월 3일 드디어 380강 다 들으셨대요. 초반엔 진도가 팍팍 나가다가 4권부터는 복습을 병행해서인지 진도가 느렸대요. 4권부터는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 훨씬 좀 어려워지거든요. 뭐 물론 쉽게 설명하지만 어쨌든 매일매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공부했는데 다 듣고 나니 알듯 말듯 하지만 꾸준히 공부한 저를 칭찬하고 싶고요. 이젠 영어가 무섭지 않아요. 친절한 대학 강의도 병행했는데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영어 교실에서 배운 걸 복습하는 것처럼 강의가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으니까 더 잘 이해됐다는 이야기죠. 내일부터는 다시 돌아가서 1권부터 복습하려고요. 복습이 끝나면 오늘보다 더 발전된 자신을 만날 수 있겠죠. 친절한 영어 교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강의 더 많은 사람들이 배웠으면 좋겠네요. 이지쌤, 제이미쌤 감사합니다. 라고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강의인 건 맞아요. 네. 뭐 영어초보, 왕초보 분들 강의한다고 해서 우리 유명한 사이트들 많아요. 그 사이트들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 기초가 없는 분들한테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네. 기초도 없는데 그거 배우면 뭐랄까 어차피 이해 안 되고 그냥 시간이 슈욱 가버리는 건데 요거는 정말 그 마치 교과서 배우듯이 그 저희 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웠거든요. 뭐 중학교 1학년부터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배우는 걸 요기다가 이제 압축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정규 교육 과정 배우듯이 기초를 탄탄하게 쌓으실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친절한 영어 교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위에는 다른 사람들이 광고를 해놨어요. 밑에 있는 진짜 학사모 모양 나와있는 거 누르시던지 댓글에 있는 거 한번 클릭해서 와서 구경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There it is 라는 문장이 있는데 어 여러분 자주 잃어버리시는 물건이 있으십니까? 보통 1번은 그쵸 휴대폰 그 집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2번은 그 뭡니까 리모컨 3번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안경도 가끔 안경 어디 있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많이 예전에 요새는 잘 안 그러는데 예전에 이제 많이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나서 집에 와서 안경 벗고 자고 나면은 없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찾다가 어 저기 있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기 있네 영어로 뭘까요? 네 여기 있어요. There it is 자 it is는 여기 있다는 거고요. 그쵸? There it은요. 우리 보통 거기에 라고 쓰이니까 There 거기에 it is 그게 있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가장 여러분 요 문장 외우기 편하실 거고요. 물건 찾다가 어 저기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There it is 그래서 there it is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뭐 회사에서 아니 뭐 여행가서 물건 찾다가 뭐 아니 물건 아니라 장소 찾을 때도 있어요. 어 편의점 찾다가 어 편의점 어 there it is 저기 있다 라고 할 때 저기 있다 라는 표현 there it is고요.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 해볼까요? 저기 있네. there it is 저기 있다. there it is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is it snowing? is it snowing? 너무 쉽죠. snow 하면 이제 눈 그죠? 눈이 오다. 아 뒤에다가 ing 붙였으니까 눈 오고 있나요? 라고 해서 질문할 때 is it snowing? 이라고 질문을 해요. 자 날씨 말할 때는요. it is 떠올리시라고 말씀드렸고 질문을 할 때는요. is it 비 오나요? is it raining? 어 밖에 해 쨍쨍하게 떴어요? 어떻게 물어봐요? is it sunny outside? 뭐 이 정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날씨 물어보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 해볼게요. 눈 오나요? is it snowing? 눈 오나요? is it snowing?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those are expensive 라는 문장이 있고요. expensive는요. 어 비싼 이란 뜻이에요. 그럼 싸는 뭐예요? c-h-e-a-p chip 예요. chip 싸다 chip 비싸다 expensive 예요. 요거 비싸요. this is expensive 예요. 저거 비싸요. that is expensive 예요. 저것들 저기 있는 것들 재능아파는 저것들 비싸요? 복수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those are expensive 그러니까 those 저것들 이것들이요? these 이것들 비쌉니다. these are expensive 저것들 비싸요? those are expensive 그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 보면요. here's your king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거 여기 있어요 라고 표현할 때 여기가 here 이니까 여기에 있다 here is 를 표현해 주는 경우 많거든요. 여기 당신 파스포트요? 여기 내 내 파스포트요? 우리 이제 해외 가면은 그거 뭐야 여권 주세요 하잖아요? 그럼 그때 그냥 여권 탁 주기만 해도 돼요. 근데 좀 더 멋있게 말하면서 here's my 파스포트 아니면 here it is 라고 표현해 주시면 참 좋고요. here's your key 같은 경우는 호텔 가면 여기 당신 룸 키 있어요 라고 here's your key 라고 표현해 주는 경우들 있다. 그래서 뭐 있을 때 here's 어쩌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다 까지 배워봤고요. 뒷장입니다. 뒷장이요. 뒷장 가면요. talk to him 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이거 하고 그 다음 장 하고 나서 여러분께 그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들 한번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끄지 마시고 끝까지 쭉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talk to him 보통 우리 이제 talk 뒤에 talk 이야기하다 뒤에는 이것저것 좀 붙기는 한데 가장 많이 붙는 게 이 to예요. 우리 to는 언제 쓰죠? to 부정사라고 하는 여성 뭐 동사 하나 더 쓸 때도 쓰고요. 뭐 앞에 있는 명사를 to 부정사로 꾸며줄 때도 쓰고요. go to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할 때도 씁니다. 네 이 to가요 요렇게 talk to him 사람 요쪽으로 쓸 때는요. 그 내가 어디 가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디 가다 할 때 go to 쓰잖아요. go to school go to school 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방향성 내가 이야기할 때도 내가 그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릴 때 이렇게 앞을 보고 이야기하지 통수 보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talk to 하면 누구랑 이야기하다 어 누구랑 같이 누구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talk about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사람한테 말하다 말해 talk to him 이 되는 거예요. 그 너한테 말해 하면요. talk to her 되는 거고요. john한테 말해 talk to john 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 세트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래 보면 what the price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price는 뭘까요? 어 price는 가격이에요. what은요? 무엇이니까 the price 그 가격이 what 무엇인가요? 그니까 얼마예요? 가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여행가서 그 가격 물어보는 표현 여러 개가 있어요. 제일 쉬운 거 뭐예요? how much 그냥 끊으세요. how much 하면 통해요. 근데 이제 완벽한 문장을 쓰고 싶다. 뭐 한국말로 하면 how much 하면 얼마 정도고 얼마예요? 까지 쓰려면 how much is it? 요거 다 알아요. 그럼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뭐 있어요? how much does it cost? 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요거 그 값이 어느 정도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배우는 게 그 가격이 얼마예요? what's the price? what's the price? 가격이 얼마예요? 라는 질문 요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다.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what's the price? what's the price? 좋고요. 그 아래는요. that's really awesome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awesome 하면 교과서 같은 데는 awesome 표현 잘 안 나오는데 유튜브라든지 실제로 영어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awe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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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이 awesome 뭐냐면 그냥 한국말로 표현하면 진짜 대박 짱이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멋있고 멋있고 대단한 걸 awesome 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해석 이렇게 써놨죠. 그거 정말 기가 막히다 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뭔가 딱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다든지 어떤 물건 봤는데 와 진짜 기똥찬 거 기똥찬 거 기똥찬다로 바꿀까? 기가 막힌다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야 진짜 기가 막히다 that's really awesome 진짜 멋있고 뭐 이러면 친구가 멋있는 스포츠카 딱 그윙 브릉브릉 타고 왔어요. that's really awesome 그죠? 아니면 뭐 그 스포츠카 사실 뭐 얼마나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스포츠카 아니더라도 딱 뭔가 멋있는 거 있으면 멋있는 거 있으면 멋있는 거 했으면 that's really awesome 이라는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awesome 알아두시면 여기저기서 눈에 띄실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그거 진짜 기가 막히다 that's really awesome that's really awesome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thanks for waiting 자 얼마 전에 우리 했던 강의에서도 thanks for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고맙다고 할 때는 thanks 내지는 thank you thank you so much 뭐 I appreciate it 뭐 이런 표현들 감사의 표현들도 참 많았죠. 근데 내가 고마워요. 고마운 이유를 알려주고 싶어요. 어 뭐 와주셔서 감사해요. 전화주셔서 감사해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요것들 해준 거 감사해요. 뭐 모든 거 다 감사해요. 오늘 저녁 감사해요. 이런 표현 쓴단 말이죠. 그때 thank you 내지는 thanks 뒤에다가 for 써줘요. 어 뭐 우리 그냥 생각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thank you about 이라고 쓰고 싶어요. 땡 땡큐랑 어울리는 건 for가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iting 됩니다. 어 전화주셔서 감사해요. thanks for calling 어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있어요. 어떻게요? thanks for coming 어 와주셔서 감사해요. thanks for coming 어 요거 다 감사해요. thanks for everything 요렇게 간단하게도 표현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랑 같이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thanks for coming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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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s for waiting 네 thanks for waiting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어 다음 장 보면요. I'm not hungry 아 너무 쉽죠? 어 우리 배고프지 않아요. 내 상태가 어떠지 않다? I'm not 수로 하고요. 나 배 안 고파요. I'm not hungry 되고요. 어 요거보다 조금 더 센 표현은 뭐 있죠? 나 배불러요. 어 I'm full 이라고 해주시면 좋아요. 예 너무 쉬운 표현이니까 금방 넘어가고요. 그 밑에 있는 거 이제 뭐 어찌 따져보면 이제 네 글자이긴 한데요. 얼마 전에 한번 배웠죠. it takes 10 minutes 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시간이 걸리다는 it takes 가 되고요. 그죠? 그 뒤에 시간 쓰시면 돼요. 우리 배웠던 거는 it takes about 이라는 표현 배웠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죠? 대략 어느 정도 걸린다. it takes about 10 minutes 하면 어떻게 돼요? about 혹시 대략이라는 뜻으로 쓰였으니까 어 대략 10분 정도 걸려요. 자 시간이 걸리다는 it takes 에요. takes 가 take 라는 단어가 시간이랑 붙으면 시간이 걸리다 라고 쓰인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10분 정도 걸려요. 이렇게 씁니다. 저랑 같이 따라해볼게요. it takes 10 minutes 10분 걸려요. it takes 10 minutes 이 10 minutes 자리에다가 다른 거 쓰시면 돼요. it takes an hour 1시간 걸려요. it takes 3 hour 3시간 걸려요. it takes 3 days 3일 걸려요. 등과 같이 활용해볼 수도 있겠다. 그 밑에는요. get back here 라는 표현이에요. 자 한글 보지 마시고요. 이거 어떤 뜻일까요? 이 get 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쓰이죠. 제가 뭐 사실 예전에는 뭐 제가 뭐 영어 강의할 일도 없고 영어에 대해서 뭐 사실 원래 뭐 크게 흥미도 없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몰랐죠. 근데 강의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 get take have 이 세 단어는 여러분께서 꼭 정복하셔야겠다. 왜냐하면 영어로 쓰는 사람들이 get 너무 많이 써요. take 너무 많이 씁니다.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씁니다. 여기 나와있는 get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get 어떤 거 얻다 뭐 받다 사다 뜻 많아요. 근데 장소랑 관련돼서 쓰이면 어떻게 쓰인다 그랬죠? 도착하다도 쓰여요. 보니까 get back 어 back 뭔가 이제 get 얻는 느낌이죠. back 돌아오는 거예요. here 여기로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도착하는 거예요. get back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돌아오다 get back 되는 거예요. get back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요? 여기로 get back here 여기로 돌아와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뭐 이 문장 많이 쓰겠습니까? 까마는 get 또 다른 걸로 활용된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던 전치사는 여기 나와 있어요. within an hour 이에 있어요. 여러분 with 도 알고요. 우리 in 도 알아요. within은 누구누구와 함께 무엇뭇을 가지고 라는 뜻이고요. in은요. 어디어디 안에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within은 뭐길래요? within an hour 라고 나와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within은요. 무엇무엇 안해요. in이랑 뭐가 다른가요? 어 in이랑 시간을 쓸 때 좀 달라요. 뒷장 한번 가볼까요? 뒷장 볼까요? 네 뒷장 보시면 여러분 요거 제가 둘레 여섯 일곱 일곱개 전치사 가져다 놨어요. 우리는요 어 그 이 한국말을 쓰면서 살던 사람들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뭐 세 시간 후에 세 시간 있다가 세 시간 세 시간 안에 뭐 이런 거 잘 쓸 수 있는데 영어로 쓰려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천천히 시간을 쓸 때 쓸 수 있는 전치사들 알려드릴 거고요. 어 요거 한번 들어두시면 참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제가 어 위에 있는 세 개에다가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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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놨어요. 네 요게 요 녀석들이 제일 많이 쓰이는 녀석들인데 우리는 너무 헷갈려요. 어떻게 다시 한번요? 우리 너무 헷갈려요. 정확한 시간 나타낼 때 앞에 앳 씁니다. 어 야 우리 세 시에 보자 라고 할 때 여러분 세 시에 뭐라고 해요? 3 o'clock 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렇게 요렇게 사실을 배워야 되거든요. at 3 o'clock 이라고 해야 돼요. 정확한 장소라던지 정확한 시간 나타낼 때는 그 앞에다가 앳을 써줘요. 이 앳이 어 세 시에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이요. 7시에 at 7 o'clock 이에요. 7시 30분에요. at 7 30 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국분들 잘 못 쓰신다. 정확한 시간 나타낼 때 앳 써야 된다. 두번째 어 우리 많이 배웠던 for 나와있습니다. for 원래부터는 뭐예요? 어 for 누구누구를 위해서요. this is for you 어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for이 무엇무원을 위해서라고도 많이 쓰이지만 문장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 참 많아요. 특히나 시간이랑 쓰이는 경우에는 for은 어 어떤 동안이라고 쓰여요. 예를 들면 for three hours 라고 썼어요. 그 뭐예요? 세 시간을 위하여 에요? 아니에요. 세 시간 동안이에요. for three days 3일 동안이 되는 거예요. 어 나 3일 동안 여행 갈 거야 하면 그 동안이 for three days 가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우리 뭐 며칠 동안 하면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during 이라는 표현 많이 떠오르는 아니에요. for 훨씬 더 많이 쓰고 활용법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 3일 동안 3시간 동안 7일 동안 한 달 동안 어떤 시간 동안 쓰시려면 for 쓰셔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그 밑에 있는 in 되겠습니다. 자 in은요. 우리 몇 시간 안에 인 것 같아요. 왜요? 어 여러분 저는요. 지금 어 이 빌딩 안에 있어요. 이 방 안에 있어요. 라고 표현할 때 우리 in 씁니다. 그죠? in 그래서 in은 우리 머릿속에 몇 시간 어디 안에 라고 딱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in을 가지고 뒤에 시간을 붙여볼게요. in three hours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느낌이 어때요? in three hours 세 시간 in이니까 안에니까 그 한 시 지금부터 세 시간 안에 아무 때나 라는 생각으로 쓰 세코 어 뭐야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in three hours 라고 하면 그 우리 장소 나타나는 그 in 뜻 때문에 우리 세 시간 안에 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죠. 세 시간 안 하면은 한 시간 반 있다가도 되는 거죠. 한 시간 있다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서 제가 이거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겁니다. in three hours 하면요. 세 시간 후에 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이 두 시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 시간 후에 보자. in three hours 라고 하면 5시 언저리 되는 거예요. 4시 50분 괜찮아요. 5시 괜찮습니다. 5시 10분도 괜찮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세 시간 후에 라고 쓰려면 in 쓰셔야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밑에 있는 with in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시간 그 안에 한 시간 후에도 괜찮고 두 시간 후에도 좋아요. within three hours 하면요. 야 돈 내 within three hours 세 시간 안에 그러면 30분 이따 돈내도 돼요. 두 시간 50분 이따 돈내도 됩니다. 다만 세 시간 넘기지 않는 수준 에서 세 시간 안에 라는 표현 쓰려면 within 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한번 배웠으니까 헷갈리실 텐데 요 밑에 있는 거 다 제치고서라도 위에 있는 at for in 은 어떻게 외워주시라 중요해요. 특히 in at 요 두 개 at 이랑 in 외워두시면 좋고요. 뭐 by 는 언제 언제까지 기한 나타내죠. 뭐 by 3 o'clock 하면은 3시까지 뭔가 제출해야 되는 기한을 나타내고요. before 3 o'clock 3시 이전에 after 3 o'clock 하면 3시 이후에 정도로 쓰입니다. 그래서 at for in 그중에서도 at 이랑 in 꼭 알아두시라 뭐 하나만 하나만 꼽기도 그래요. at 이랑 인 잘 알아두세요. 자 다음장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장은요 who said that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who 는 말하다 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who said 누가 말 했어 that 그거 그래서 누가 그거 이야기했어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크게 의미 없습니다. who said 누가 그거 이야기했어 과거형 틀어봐 말해봤고요. 그 아래 보면 where is he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where is 언제 쓰냐면 우리가 어떤 장소 화장실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restroom 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where is the subway station 그 지하철역 어디 있어요? 라고 장소 찾을 때 많이 써요. 근데 이 where is 가 또 언제 쓰이냐면 물건 찾을 때도 써요. 왜냐면 어디니까 물건도 어디에 있냐 물어보죠. 사람 찾을 때도 씁니다. 사람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he 야 걔 어디 있어? where is john 어디 있어? where is jenny jenny 어디 있어? 와 같이 사람 찾을 때도 써요. where is she 그녀는 어디 있어요? 나는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위치가 어딘지 몰라요. 그럼 뭐라고 하죠? where am I 너 어딨어? where are you 와 같이 쓰입니다. 그 사람 어디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where is they 뭔가 느낌상 여기다가 where is 힘 이라고 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텐데 그럼 안되죠. 이거 주어랑 동사랑 순서가 바뀐 거라서 주어는 주어 자리에는 I you 뭐 he she 이런 거 they 이런 거 와야죠. 그래서 he가 오는 거고요. 그 아래 문장 보면요. that's my fart 라는 표현이 있어요. that's my fart 내지는요. it's my fart 무슨 뜻이에요? fart 이제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을 시인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제 잘못이에요. that's my fart 라고 하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거 제 잘못이에요. that's my fart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this isn't safe 가 됩니다. 문장이 있고요. safe 는 뭐죠? 안전한 이란 뜻이에요. safe 우리 야구하다 보면 일로 주자 막 달려가서 공보다 먼저 딱 오면 뭐라고 하죠? safe 이라고 해요. safe 그게 바로 safe이에요. 야구는 이제 루상에서 먼저 닿아서 안전하게 내가 거기 집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safe 안전한 이고요. 이거 안전해요. this is safe 이 되겠고요. 이거 안전하지 않아요. this is not safe 줄여서 this isn't safe 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뒷장 가보겠습니다. 뒷장이요. 자 이제 두 문장 남아있고요. we are still searching 이라고 합니다. still 은요. 여전히 라는 뜻이고요. search 하면 어떤 거 찾다 에요. 우리 인터넷 검색창에 예를 들면 친절한 영어교실 검색했습니다. 그럼 옆에 돋보기 표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영어로 된 사이트 같은 데 가면 search 라고 써 있어요. 뭔가 찾는 거 search 에요. 인터넷에서 정보 찾는 것도 search 에요. 어떤 물건을 찾는 것도 search 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는 중이래요. we are still searching 자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고요. 마지막에 있는 문장 이렇습니다. it's freezing today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 freezing 어떤 뜻일까요? 제가 이제 밑에다 써놨죠. 오늘 정말 춥네요 라는 뜻이에요. it's freezing today 가 오늘 정말 춥네요 가 되겠고요. 여기 나와있는 freezing 을 동사 형태로 하면 freeze 가 돼요. freeze freeze 가 어떤 뜻이냐면 이제 얼리다 라는 뜻이에요. 뭔가 이제 얼리는 거 그러니까 이 freezing이 형용사 형태로 바뀌어서 뭐 이런 거 잘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 freezing이 그 완전 추운 걸 뜻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it's cold 해요. 아 좀 춥다. 근데 이 freezing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우리나라 겨울에 막 영하 14도 영하 15도 내려가서 진짜 막 얼어 죽겠을 때 it's freezing 이라고 해요. 어 저기 막 미국 동북아도 엄청 춥고 캐나다 가면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진짜 얼어 죽겠다. 완전 영화의 날씨에 너무 추울 때 it's cold 라는 표현으로 it's really cold 라는 표현도 부족할 때 it's freezing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보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t's freezing today it's freezing today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랑 같이 30문장 알아봤습니다. 저랑 같이 강의하시면서 아 내가 영어 공부하고 있으니까 좀 만족스러워 이런 생각 하셨어도 참 좋고요. 야 오늘도 배운 게 있어서 너무 좋아 하시는 분도 좋고요. 그냥 40분 모르겠지만 이지쌤이랑 즐거운 시간 보냈다 라고 생각하셔도 참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중간에 에잇 안해 안 끄시고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무언가라도 배우려고 하시는 여러분이 어 제 생각에는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 들고요. 또 어 저 이뻐해 주시는 점 또 영어 공부 열심히 해주시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